원래 고양이 부산이에요? 네, 부산입니다. 사투리 아예 안 써요? 안 쓰죠. 언제요? 얘 많이 써요. 은근히 좀 나와. 근데 저기 고향 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나오죠? 바로 쓰죠. 너무 신기해.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몇 살 때 올라왔어요? 저는 19살 때 올라왔습니다. 한번 사투리 들어보고 싶은데. 사투리 한번 써봐. 사투리 뭐 고양이 부산이거나 뭐. 경상도. 부산 있고 대구 있어요. 셋이 한번 이렇게. 얘기 좀 해봐라죠. 경상도의 어떤 공기에 대해서 한번. 날씨에 대해서. 마 마 마. 저긴 아니고. 안녕하세요. 아 사투리로 대화합니다. 사투리로 해야지 사투리로. 뭘 해야 되나 이거. 아 참. 우와.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. 예예. 오늘 날씨가 안 좋죠. 오늘 날씨 춥다 않겠나. 날씨 춥다 않겠나. 이거 할머니. 아 그래. 아니 저는 대구. 저는 네. 그렇구나. 그냥 자기 지역 사투리로 하면 돼. 네. 부산 부산. 오빠야 그 떡집 어디고. 떡집. 떡집 저기 부민동 쪽에 있는데. 나도 잘 모르겠다. 나도 사먹어야겠다. 어 그거 진짜 멋있다. 자연스러운데. 나 해운대화 했는 거 같아 지금. 잘한다. 부산 집 어디 있는데. 부산은 구서동. 구서동. 어 그래. 어딘지 모른다. 나도 모른다. 난 모른다. 나 했나 이제. 어섭게. 너무 자연스러운데. 006 어섭게. 내용 Tips 도문.